이사야서 제 41장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나니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도 무서워하고 가까이 나오며 또 와서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돕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크게 용기를 내라 하였도다 이에 목수는 금세공업자의 용기를 북돋았고 쇠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으며 이르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모수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보라 너에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너와 다투던 자들을 너는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오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되리니 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 벌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너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삼으리니 너는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너는 그것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가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로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타나무와 은메화와 기름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나무를 함께 두리니 이로써 주의 손이 이것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한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며 깊이 생각하고 함께 깨달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 즉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해 임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은 의로우시로다 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주는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도다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을 때 그들 가운데 한마디라도 대답할 조언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오 혼동이니라 제 42장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 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안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난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에 판단의 공의를 세우리니 섬들이 그의 법을 팔하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러 쓴 즉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아 너희는 새 노래로 죽게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의 도시들과 개달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에 사는 거주민들도 노래하며 산들의 꼭대기에서 크게 외칠지어다 그들은 죽게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죽게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지지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지내며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지지며 단번에 파괴하고 삼키리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채소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고 연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또 내가 눈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데려가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행로들로 그들을 인도하며 또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리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우리의 신이니이다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눈을 떠서 볼지어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먼 자냐 누가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먹은 자냐 누가 그와 같이 완전하나 눈먼 자며 주의 종같이 눈먼 자냐 너는 많은 것을 보되 주시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심으로 율법을 크게 하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도둑을 막고 노력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다 굴속에서 올무에 걸리고 감옥집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탈취물이 되어도 아무도 구출하지 않으며 노량물이 되어도 아무도 되돌려주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겠느냐 누가 야곱을 노량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의 강도들에게 내주었느냐 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맹렬한 분노와 강력한 전쟁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시며 그것이 사방에서 그에게 불을 붙였으나 그가 여전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그를 태웠으나 그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제 43장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너의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너는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오 너의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너의 대속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이라 내가 너의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오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집결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진리라 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이라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이를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고추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어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너는 너의 번지 헌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 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너의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너의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너의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너의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밝히 드러내므로 의롭게 되라 너의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너의 선생들이 내게 범법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내주어 저주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주어 모욕을 받게 하였노라 제 44장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너의 씨에게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소산하며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소산하리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주께 서명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치우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이를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색인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것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색인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장인은 부직개로 숲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배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뗄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며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아니야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너의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가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는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의 구속자여 태해에서부터 너를 지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여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의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드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드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너의 기초가 노일이라 하는 잔이라 제 45장 주가 자신의 기름 보험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노트 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는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구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노라 나는 준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띠를 띠어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준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소산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기를 만드신 이와 타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타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너는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고추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에 수구한 것과 에티오피아에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너에게로 넘어와 너의 것이 될 것이오 그들이 너의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너에게 엎드리며 너에게 강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오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준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구배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는이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은원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제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신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제46장 벨은 머리를 숙이고 너보는 몸을 구부리는 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위에 실렸으며 너희 수레들이 무겁게 짐을 실었은즉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도다 그들이 몸을 구부리고 함께 머리를 숙임으로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내게 엎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크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도다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주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또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 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오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 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받았으며 절차가 깨끗이 나는 나의 음료를 외부 이것을 겨루 깨끗이